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강사 김효정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작심삼일까지 달려왔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열 번째 작심삼일까지 다 끝내고 나면 나는 베트남어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베트남어를 할 수 있다. 즉, 말하다를 말할 수 있다로 바꿔주는 게 바로 조동사입니다. 가능의 의미를 넣었죠. 자, 이렇게 베트남어의 조동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램부터 가볼까요? 자, 내가 뭔가를 원할 때 자, 원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다 라는 동사를 사용할 건데요. 원하다는 바로 무언 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 무언는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의미가 되어서 동사 앞에 붙게 되면은 동사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 다음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동사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 나는 운동하고 싶다. 요즘 살이 너무 찐 것 같아서 나 운동하고 싶다 라고 하고 싶어요. 자, 운동하다는 떡대줍입니다. 그럼 나 운동하고 싶다니까 그렇죠. 몬떡대줍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그 언니 누나는 가격을 깎고 싶어한다. 가격을 깎다가 바로 뭐냐면 잠자가 바로 가격을 깎답니다. 그러면 가격을 깎다를 깎고 싶다로 바꾸려면 앞에다가 그렇죠. 몬 넣으면 되겠죠. 몬잠자 자, 그 다음 나는 살을 빼고 싶다. 살을 빼다가 뭐냐면요. 잠건입니다. 이 잠이 바로 깎다라는 뜻이 돼서 잠자일 때는 가격을 깎다. 그 다음 잠건일 때는 건 이게 몸무게라는 뜻이 되거든요. 몸무게를 깎아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동생은 노래하기를 원한다. 노래하다가 핫 그럼 노래하고 싶어한다는 그렇죠. 몬을 붙여서 몬핫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춤추고 싶다. 춤추다는 야이입니다. 그럼 춤추고 싶다는 몬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무언가를 바랄 때 원할 때 동사 앞에다가 몬 붙이면 된다고요? 몬 한 번 더 몬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몬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을 때는 이 몬의 부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컹을 바로 몬 앞에 붙입니다. 그러면 컹몬이 뭐뭐하고 쉽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컹몬 컹몬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컹몬 뒤에다 넣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공부하다가 헉 이니까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컹몬 헉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난 운동하고 싶지 않다. 날씨가 추워서 운동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그렇죠. 컹몬 운동하다 떱떼줍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컹몬 떱떼줍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누나는 가격을 깎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격을 깎다가 잠자 였잖아요. 그럼 가격을 깎고 싶어 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으니까 컹몬 잠자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살을 빼고 싶어 안다. 빼고 싶지 않다 하고 싶으면 잠건 앞에다가 컹몬 잠건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원하다는 뭐라고요? 문 그 다음 원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컹몬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다도 배웠고 원하지 않는다 도 배웠는데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 때 원하냐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렇죠. 문 동사 뒤에다가 물어볼 때 쓰는 컹만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문 헉 컹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빠 운동하고 싶어요 하니까 운동하다가 뭡니까? 그럼 운동하고 싶어요 라고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몬 덮 데 습 컹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노래하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몬 핫 컹 하면 되겠고 춤추길 원하니? 몬 야이 컹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몬 동사 컹 붙여주면은 원합니까? 라고 묻는 의문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퀴즈 먹고 싶어요 라고 어떻게 물어볼까요? 먹고 싶니? 먹다가 뭐였죠? 안 이니까 먹고 싶니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몬 안 컹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